부모 마음을 후벼파도 되는 거야? 왜 적상해요? 왜?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. 한동안 선생님이 나랑 안 놀아줄 것 같아서. 서예진 팀장 다음 거까지 고려하시는 건지. 서운하신 건 아니죠? 목적은 달라도 목표가 같은 게 아닌가. 서예진은 목을 가져오셨대요? 반칙이지 않습니까? 나 연애는 하고 싶은데? 저 한번 만나보세요. 다시 만들게요, 교장. 입시 없으겠다는 소리랑 안 다르잖아, 너. 이준아!